나는 왜 니가 이렇게 좋을까 그저 그냥 바라만 봐도 좋을까 도대체 나한테 어떤 주문을 걸었길래 나의 두 눈에 너만 보이는 걸까 하마터면 놓칠 뻔했던 사랑아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선물 좋아하고 사랑하고 살기에도 모자란 인생 너만 이뻐할게 너만 바라볼게 저 태양을 따르는 해바람이처럼 나는 왜 니가 이렇게 좋을까 그저 그냥 생각만 해도 좋을까 오늘도 나한테 무슨 마법을 걸었길래 내 가슴에 너만 가득 차 있을까 하마터면 놓칠 뻔했던 사랑아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선물 좋아하고 사랑하고 살기에도 모자란 인생 너만 이뻐할게 너만 바라볼게 저 태양을 따르는 해바람이처럼 예상oren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